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. 오늘은 흔한 남매 흔한 호기심 6편 13화 에이미 인생사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미 인생사진 주말인데 약속도 없고 심심하네. 오랜만에 친구를 SNS나 볼까? 시크 어? 데이지가 새로운 사진을 올렸네? 뭐 뭐야? 이게 누구야? 아! 좋아요와 댓글도 엄청 많잖아? 이런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나도? 오빠 나 잠깐 나갔다 온... 응? 엄지랑 둘이 뭐해? 셀카 찍어? 응 SNS에 올리려고. 우리 엄지가 귀여워서 그런지 사람들 좋아요를 많이 누르더라고. 진짜? 어리 한번 보여줘봐. 방금 찍어서 올린 거 있으니까 들어가서 봐. 뭐야? 이건 또 누구야? 그리고 발효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 아니야? 어때? 강성 충만하지? 자 엄지야 촬영 도와줘서 고마워. 이건 간식. 고작 이거밖에 안 줘? 오빠 나 좀 도와줘.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셀카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? 응! 나 데이지처럼 분위기 있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. 뭐 어렵지 않지만 어리석 찍을 건데. 도시 풍경이 보이는 카페에서 코코 한 장 마시면서 어때? 카페? 용돈도 얼마 안 남았으면서. 무슨 카페야? 뭔가 어른스럽고 멋있어 보이잖아. 음 좋아. 이 몸이 도와주지. 진짜? 대신. 아이 참. 뭘 이런 걸 다 사줘 그래. 그럼 잘 먹을게. 내 일주일치. 내 일주일치 용돈에 빙수 사는데 탕진하다니. 오빠가 먹고 싶다는 빙수 살았으니까 사연 진짜 잘 찍어줘야 해. 걱정마. 금방 먹을 테니까 포장 연습하고 있어. 음 어른들의 커피 마시는 모습을 흉내에서 찍어볼까? 우와 나 지금 엄청 어른 같아. 아 뜨거워. 뭐 하는 거야. 더럽게 해. 으 이 천장 다 될 뻔했네. 아무튼 카메라는 준비됐어? 그래 그래. 자 카메라 켜고 준비됐어. 그럼 이제 포르 취한다. 그래 셋에 찔게. 하나 둘 셋. 아련. 우 방금 먹은 빙서가 올라올 것 같아. 자 확인해봐. 뭐 나는 괜찮게 나왔네. 그래 보여줘 보여줘. 이게 뭐야. 괜찮게 나오긴 무슨. 넌 못생기게 나왔잖아. 실물하고 똑같이 나왔거든. 나는 막 아련하고 영화 중후 느낌의 얼굴이잖아. 그런데 이 사진은 눈도 코도 입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나왔다고. 뭐야 누군데 이게.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찍어. 내 마음에 드는 사진 나올 때까지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. 정말 진지하게 찍은 거라고. 5시간 후.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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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. 에이미 이제 그만. 벌써 3867장 채야. 야하. 다시 다시 찍어. 마음에 안 든다고. 이것도 내 얼굴 같지가 않아. 사진 진짜 묵짓네. 안 되겠어. 돼지한테 비결을 물어봐야지. 네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 어떡하냐고. 빙수값 돌려줄 테니까 나 이만 놔줘. 응. 에이미. 아. 그거 보장은 조금만 하면 돼. 네 사진 안무가나 한 장 보내볼래? 어때? 약간만. 손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. 그래. 이제야 내 얼굴이 제대로 나왔네. 실물이랑 똑같아. 무슨 소리야. 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뒤에 건물 휘어진 거 안 보여? 내일의 십사와 으뜸이 드디어 고백하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